두 번째 곡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곡을 준비해 오셨어요. 그런데 두 번째 곡은 여러분들의 중간 박수로 평가를 하겠습니다. 한 곡만 하고 내려가실 수도 있어요. 이건 사회자 끝발로 하는 겁니다. 자 첫 번째 곡 박수 주세요. 한 곡은 여러분들의 중간 박수 주세요. 한 곡은 여러분들의 중간 박수 주세요. 한 곡은 여러분들의 중간 박수 주시면 안 돼요. 공대왕의 중간을 해야 됩니다. 한 곡은 여러분들의 중간 박수 주시면 안 돼요. 한 곡은 여러분들의 중간 박수 주시면 안 돼요. 한 곡은 여러분들의 중간 박수 주시면 안 돼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